오늘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갔는데요. 낮 기온도 26도까지 올라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 아침에는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광주가 4도로 춥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현재 일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순천은 가지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레 오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습니다. 현재 기온 낮과 영광 1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 27도, 완도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남부 원바다는 오늘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